지금 이렇게 국제투자연구소 김종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분석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고민상담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206님의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향후 전망 좀 궁금해 하시네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이것 좀 알려주시죠. 네 봉천동에 이편한세상 봉천 12구역 재개발한 거 그 지역에 새로 들어가는 들어서는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 바로 위쪽 그러니까 대로변 지하철의 맞은편 봉천력 맞은편으로 보시면 관악두산아파트 두산위부아파트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쪽 지역들 보시면 이제 내 모습을 보려면 나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를 좀 비추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 지역의 아파트의 어떤 가격 흐름 자체는요. 아주 다분히 실거주 위주의 탄탄한 수요 세력이 받쳐주면서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편의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되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도가 돼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쪽 지역의 어떤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요. 충분히 분양권 보유하시는 걸로 들고 계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점은 7호선 상도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 같은 비슷한 라인이라고 보여지면서요. 규모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리상 봤을 때 상도 그쪽에 바로 상도역 쪽 위쪽에 있는 또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의 이제 지금 가격들이 10억에서 11억 정도 12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봉촌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이 아파트가 쫓아가야 될 길이 아직까지 그 가격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떨까 좀 궁금하실 때요. 이와 비슷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그 여건들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이 팁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4645님의 문자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레이크필리스 34평 매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이곳은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레이크필리스 아파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아파트고요. 잠실 1, 2, 3, 4단지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랐죠.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특히나 서울시들 아파트 굉장히 많이 끌어올랐지만 특히나 이 송파 쪽에 있는 레이크필리스라든가 L3cm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송파의 대형 개발 호재들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끌어올라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구호선의 개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문정도시개발 사업 또 롯데월드의 개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레이크필리스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줬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안정화 시기 그 개발 호재들이 자리잡아가는 시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 중이시라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용이시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 의견 또 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2836님의 문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5단지 이곳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마포구 상암동이에요. 월드컵 5단지 이곳에 대한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상암동, 서울 서북권이죠. 서북권이죠. 서북쪽에서는 굉장히 강자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가는 지역임에 분명한데요. 우리 상암동 월드컵 5단지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점을, 전고점을 회복을 해서 추가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전고점을 회복했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이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차고 올라갈 상황인지를 그 상황의 자체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죠. 월드컵 5단지 같은데, 특히나 주변의 2단지고, 3단지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장기적인 플랜들, 개발 계획이 잡혔던 것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특정 업체 대형 유통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좀 더 장기적 플랜으로 다시 또 접어들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그 기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들어오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충분히 더 향후 전망 밝다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더 보유하고 있으셔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향후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9434님의 문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한진타운 9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이곳 이미 지금 매수를 하고 난 이훈데요. 9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숲 한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가격이 9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이네요. 제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신 것 같고 얘는 지금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분당선이죠. 서울숲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당선, 강남의 접근성,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이제 트리마제라는 아주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괜찮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았었고 또 주변이 바로 이제 성수동이다라는 장점 때문에 향후에 성수동에 도시 재생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들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일자리들이 창출되면 주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자, 그럼 지금 고점에 사신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래 제가 빗금치는 부분이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새 아파트들로 탈바꿈할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강남을 진입을 하고 싶다고 해도요. 뭐 간 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영동대계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 아니면 분당선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더라도 다 우리 한진숲, 서울숲 한진아파트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서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고층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 한진아파트, 물론 연식에 대한 좀 약점은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현 가격에서 이렇게 확 꺾인다?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조금은 보인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